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 너무 밝아서 밤 같지가 않아요 그래, 밝아서 좋긴 한데 요즘 전기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쟤네들은 밤에도 운동을 하고 난리야 단아 체력이 좋아지면 점점 이기기 어려워지는데 어하, 그러면 되겠다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전기를 절약하지 않고 펑펑 써서 그런가 보다 뭐? 알았어, 텔레비전도 안 나온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멈췄대 엄마, 잠깐 보고 갈게요 다나야 저리 가 까마귀들 때문에 누전이 됐어 누전이요? 응! 전기가 새는 게 누전! 그런데 저 까마귀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런다고 내 졸개들이 날아갈 것 같으냐 뭐? 졸개라고? 몰라, 왕! 이제 북력발전 속까지 넘보는 거야! 어머, 어떻게 알았지? 전기를 다 없애버릴 테다! 와! 으아! 하하하하하하하 오! 인쇄! 으아! 으아! 우와, 여기도 풍력발전을 하네 풍력발전 바람풍, 힘력, 일으킬 발, 전기전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다 풍력발전 풍력발전 우와, 맛있겠다 어머, 어떡해 밥이 코로 들어가겠네 여기도 주전인가? 누전 셀 누 전기 전 전기가 새다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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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등을 켜고 잠을 자네 잘 때는 전등을 꺼야 전기가 절약 될 텐데 절약 알맞은 절 알맞을 절 악기를 약 알맞게 악기다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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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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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이 돼서 어두워져도 왕자님은 멋지게만 보여요 아하 아하, 다나 강전되겠소 그나저나 시간을 절약해야하오 빨리 돌아갑시다 왕자님 어디 계세요?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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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서두르시오 어? 왕자님 이 세상을 구한다 누전 누전 셀루 전기전 누전 누전 야호 제법이구나 어? 요건 몰랐을 거다 얍 도이상 전기는 없다 이 정도 밤은 내 세상이다 으하하하 따라 어서 바람의 힘이여 풍력발전 바람풍 힘이여 일으킬발 전기전 풍력발전 풍력발전 이거 봐라 이제 방마다 불을 켜 대리미 같더라 이제 컴퓨터 게임해야지 몰라왕 네 계획은 완전 실패다 과연 그럴까? 기다려봐 몰라왕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기를 또 펑펑 쓰는 것 같아 단아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절약 알맞을 절 아끼야 절약 아휴 전기를 아껴야지 안 쓰면 방에 불을 꺼 그렇지 않으면 클럽을 내야겠어 삼촌인데 걸어서 갈 수 있지 자 빨리빨리 돌려 그래야 전기를 보충하지 그런데 물 좀 마시면 안 될까 물도 절약 네 절약 물도 절약 절수 알맞을 절 물수 물을 절약함 물을 절약함 절수 이게 이 물을 누구 코에 묻혀 물도 아껴야지 절수 단아의 일기 요즘에는 풍력발전소도 많이 세운다 그런데 누전 때문에 전기가 많이 새어나간다고 한다 전기 절약 자나깨나 전기를 아껴야 한다 그리고 물도 많이 부족하니 절수도 해야 한다 절약함은 단아 그런데 왕자님을 향한 단아의 사랑은 절약할 수가 없다 야 demand 천 prospect 벽 절약 절약 세상 이사 벽 아침 벽 apost 벽 벽 yaş 벽 Agr 벽 벽 いただ 벽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